이제 투표가 이틀 남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 위기에 대한 인국을 구해주십시오. 여러분이 만들어둔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. 오직 투표로 투표만이 위기에 대한 인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를 달고 받겠습니다.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 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트려서는 안됩니다.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 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공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.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개은 저지선을 주십시오.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. 야당의 의외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건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.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을 지켜주십시오. 무엇보다 더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저들의 2년간 입법폭균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.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 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전간을 흔들 것입니다.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 특권을 방패산화 방탄으로 나라를 지켜올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반복히 호소드립니다. 이재명 조국 세력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부락해 주십시오. 대항폭수로 달려가는 대항국 열차를 밀추시올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회화 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. 투표만이 희망합니다. 오직 투표회화는 위기에 대한 위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이 대항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.